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데 안 그래도 지금 뭔가 단기 지지선을 깬 듯한 느낌 이렇게 지지선이 깨진 듯한 느낌이 지금 드셨을 텐데요. 오늘 마이너스 거의 3% 가까운 하락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여러분 걱정은요. 뭡니까? 걱정은 독이다. 독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잃을 수도 있는 독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또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망을 함께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저한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가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사실상 어때요? 사실상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의 변동성은 여러분들 결국 이 트럼프 트럼프가 총격, 피격을 한 번 당한 뒤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상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트럼프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는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떻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게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세를 유지할 것인가 한번 보니까 트럼프는 일단 중국에 대해서 60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요. 이제 완전 관세를 도입을 함으로써 정말 잘 나가는 산업, 잘 나가는 공장, 제품 이런 것들은요. 미국 국내, 미국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특히 현대차 주주분들은 똑같아요. 현대차,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대차는 지금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자, 조지아 공장 최대한 빨리 트럼프 쇼크에 현대차가 다급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트럼프는 IRA 녹색 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IRA가 여러분 바이든이 추진을 했던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등에 주는 보조금 혜택이었죠. 그래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한다? 중국 쪽으로는 이제 수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IRA 법안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트럼프는 한다고요? 바로 이 관세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관세가 여러분들 수출이기 때문에, 아니죠. 수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만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게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차는 현지 판매에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벌 전기차 생산 경쟁에 있어서 현대차의 경우 이미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공장 짓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관해서는 관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회사, 높은 기업들은 다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 전기차들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관세가 60% 그리고 100%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 조지아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제품을 통해서 테슬러와 함께 경쟁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현대차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도요타보다도 지금 전기차는 결국 더 잘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전기차밖에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내연기관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쟁력은 이제 정말로 우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조지아에서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이 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를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까지도 역시 생산을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 설비를 추가를 했고요.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했다. 전 라인업 장착을 했다. 이미 여러분 추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연기관, 이제 트럼프가 조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추진한 내연기관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정말로 빠르게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양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도 지금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가는 어떻다? 주가는 다르죠.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 제가 아무리 현대차가 좋다, 좋다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청력 급발진 사건, 그리고 이제 파업 사건 그리고 또 이번에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까지 이렇게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 이 구간,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듯한 흐름은 여러분들 결국 현대차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다.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다 같이 빠지게 됩니다. 다 같이 빠진다는 건 여러분들 대형주를 포함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있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MSCI 지수라든지 각종 종합지수 혹은 ETF들이 있습니다. 이런 ETF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지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주식도 던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다? 이건 여러분들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는 여러분들 또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현대차의 매수 그리고 매수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죠. 중장기적으로 쭉 오르는 주식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된다? 타점을 잘못 잡게 되면요. 오히려 이렇게 오르는 주식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샀다가 여기 팔고 잘못 매수했다가 잘못 파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중장기 상승 추세 잡아 놓고 그때그때 타점에 대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현대차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도 어떤 상황이다? 이거 계속 떨어지는 지점이 아닙니다.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고요.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다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타점이 정확한 위치가 언제인지는 수급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 오히려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타점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현대차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개인들도 많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매수 전환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계에서 역시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가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급발전 얘기라든지 혹은 파업 얘기라든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반드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18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차액 실험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포지션의 재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걱정하시지 마셔라. 걱정은 독이다. 걱정은 독이니까요. 어느 정도 인내를 하셔야 되고요. 인내라는 것도 여러분들 힘든 시간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면 인내도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구간도 있었고 이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르게 되는 현대차 주식 주주분들 계속해서 잘 버텨나가셔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